음악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네 4월 18일 토요일 스포츠현의 파노라마 1부 시작합니다 음악 자 사실 그 요 코로나 요 놈 오기 전에 사실 이 선수를 사인을 딱 하면서 이제 뭐 유현진을 내보냈지만 우리는 우승 가능해 바로 그 주인공이 무기배치 아니겠습니까 아 대단했죠 무기배치 왔을 때 다저스 팬들이 열광했던 거 대단했었어요 예전에 그 메니라메리에즈를 다저스가 영입을 해왔었잖아요 많은 야구 팬들 다저스 팬들이 그날 반차 내고 그랬었어요 평일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반차 내고 다저스 구장으로 몰려오고 난리 다녔어요 드디어 왔다 메니라메리에즈가 왔다 그리고 메니우드 만들어놓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 무기배치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제 유망주가 왔다 다저스 젊은 팀으로 다시 거듭나는구나 됐다 라고 했는데 지금 무기배치 온 지가 4개월 됐는데 지금 야구장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무기배치가 1년 컨트랙으로 오고 트레이드예요 트레이드 돼서 온 거죠 그러니까 다저스의 유망주 3명을 내주고 보스턴으로부터 트레이드를 통해서 무기배치를 받아오고 그리고 그중에 또 한 명 있잖아요 데뷔 프라이스 데뷔 프라이스까지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선수들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무기배치인데 무기배치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왔단 말입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2020 시즌이 끝나면 뭐 이번 시즌을 했든 안 했든 축소됐든 정규 시즌 몇 경기를 치든 무조건 자유계약 선수가 돼요 그렇다면 다저스에 낳는다라는 거는 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이 다저스 애들이 돈 많이 주고 이렇게 선수 영입하지 않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배치가 떠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다저스에서 최장 계약을 한 거 유현진 선수가 지금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했잖아요 유현진 선수에게 계약 제안했던 것도 3년이에요 그렇죠 3년으로 이제 나중에 알려졌죠 3년 이상 계약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데 지금 무기배치는 10년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10년 4억 달러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는 커쇼다 더 이상은 없다 무기배치는 좀 있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아리조나 그쪽에 구장 만드는데 뭐 모래라도 나르게 하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저걸 활용을 해봐야 활용을 해야 될데 네 그런데 이제 무기배치가 아직 다저스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았는데 만약에 시즌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 다저스 팀의 피해는 가장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뭐 말씀하신 대로 무기배치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막 유망주들 내지는 출혈을 해가면서 데리고 왔는데 한 경기도 못 써먹고 시즌이 축소되면 원래 강팀은 강팀 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밑에서 언더독이었던 팀들이 시즌이 축소되면 단기전 단기전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다 다저스 우승 확률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겠죠 네 심지어 시즌 개막을 맞춰가지고 팔려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 그러니까요 그거 싼 값에 좀 하나 구입해놔야겠는데 이거 있고 여기 좀 앉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거 필요합니다 저희 스포츠 채널 판노라메서는 그거 필요해요 저희 뭐 그런 거 기증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기증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희가 구할게요 걱정해 말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 종사자 만 명 종사자 선수들도 물론 포함이 됐는데요 종사자 만 명에게 항체 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항체 항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사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갔던 선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있다가 완치된 선수들도 있고 근데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다 검사를 하는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역학조사를 하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메이저리그 30개 팀이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전국에 퍼져 있어서 중요한 자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하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직원들의 항체 조사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항체 조사는 검사 딱 1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항체 피 딱 이렇게 피는 아니라 코 속 면봉해가지고 10분 만에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당연히 주사 맞는 거 두려우신 분도 있지만 코 속에다가 긴 면봉을 쑥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쑥 집어넣다가 빼는 거죠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근데 뭐 안 아프게 잘들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것도 뭐 노하우가 생겼습니까 면봉 끝이 좀 부드럽지 않을까요 부드러워도 아플 텐데 그거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메이저리그 종사자 만 명 항체 검사 실시하는데 10분 걸린대요 근데 저희가 뉴스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데 지금 LA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결과 나오는데 한국은 여기 한 몇 시간 만에 나오죠 10분 한국은 10분 빠르면 10분 몇 시간 지금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 들어가시는 분들 가자마자 검사하시잖아요 보건소 가서 검사하면 3 4시간 정도 걸린대요 3 4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거를 미국은 왜 이러는지 저는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썬 레드삭스의 전설 데이빗 오티즈가 있죠 데이빗 오티즈가 지역병원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지금 가장 고생 최일선에서 그렇습니다 간호사들 얘기 들으면 의료장비 부족해서 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최일선에서 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있는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현재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의료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간호사분 미국의 간호사분 두 분 옷 입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국의 간호사분들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데이빗 오티즈가 보스턴 레드삭스 지역 그러니까 보스턴 지역의 한 병원에 보스턴 레드삭스 홈경기 시즌 평생 입장권 4장을 선물해줬어요 그러니까 원 시즌이 아니라 평생 시즌 보스턴 레드삭스 평생 시즌 입장권을 4장을 선물해줬어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 보스턴 레드삭스 평생 시즌 입장권도 있습니까 만들었죠 이번에 이번에 보스턴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주고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우리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열심히 일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마음 받아주시고 보스턴의 지역 명물 오리차가 있어요 수륙 양용 오리차 오리차? 네 그 오리차를 타고 보스턴 레드삭스 펜웨이 파크에 와서 시구를 해달라 라고 해서 그 병원 왜 not 병원에 계신 가장 원로 의사 5명이 와서 시구했어요 그래요 시구하고 그 시구 영상을 다 영상으로만 보고 전광판에 응원 메시지 같이 쫙 이것도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괜찮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즌 통화 시즌 평생 시즌 입장구 4장 전달했어요 전달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 저는 지금 평생 통화권 주는데 알았어요 저도 평생 통화권 있습니다 매달 내시잖아요 매달 내죠 보스턴 레드삭스 시즌권 구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렇겠죠 몬스터 그린몬스터 있고 그 구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객 수도 상당히 적은데 시즌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반납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문 구장이고 그렇겠죠 명문 구단이기 때문에 시즌 티켓 구하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내가 보스턴 레드삭스 시즌권을 사기 위해서 지금 16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예요 그만큼 귀한 귀한 평생 입장은 내장을 줬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겠죠 내장만 드렸잖아요 누가 쓰는 거죠 그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도 또 제비뽑기로 가는 건가요 그거 아직 그것도 싸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게 그냥 병원에 걸어놓고 나 오늘 야구장 갈 거야 이렇게 적는 사람이 먼저 갖고 가나 그런 식으로 그것도 아이디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거나 해야지 아니면 원로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차례로 쓰시다가 물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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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에 준 거니까 병원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라고 준 거니까 누가 특별히 내가 가질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장이 갖는다든가 그런 건 안 됩니다 병원장님 또 이거 갖고 하시는 얘기 자 이런 가운데 근데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티켓 환불해달라 그거 갖고 못해준다 이거 갖고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부분 모든 것들 다 환불해줘요 근데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시즌권이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시즌권이 단계가 10단계가 넘어요 10단계가 넘는데 지금 시즌이 시작했다고 하면 3월부터인데 지금 4월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즌권에 대해서 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자율 막 이렇게 이 시즌권 돈 받은 걸로도 다저스 각 구단이 투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전액 환불을 해달라라는 사람들하고 지금 마찰이 좀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으로 연기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년 필요 없어 지금 빨리 반납해달라 이런 거 좀 약간 아직 근데 이제 다저스 구장에서 내놓은 정확한 공식적인 입장은 시즌 티켓 환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정해지면 발표를 해드리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아 시즌 뭐 이렇게 무슨 노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슨 노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야구장 시즌 티켓 구하기 이런 것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가지고 싶죠 그렇죠 네 시즌 티켓 홀더들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매일 이렇게 야구 경기를 보는 게 꿈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